자 이제 쭉 자세하게 실적 봤으니까 밸류에이션 좀 따져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변동이 아마 좀 있을 걸로 보이고 밸류에이션 따져보려면 우선은 뭐 앞으로 한 2, 3년 실적 추정치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실적 증가율 보시면 먼저 양극재부터 보겠습니다 양극재 전체 올해 실적 평균 매출 증가율은 60%대 정도가 되고요 2024년 매출 증가율은 35%대, 2025년 매출 증가율은 36%대 그래서 양극재 소위 말하는 5대 천황이라고 하죠 LG화학, 포스코퓨체M, 에코프로비M, 코스모신소재, LNF 이 5개의 3년, 앞으로 향후 3년 2025년까지의 매출 성장률은 약 45% 굉장히 견조한 매출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 성장률을 보면 2023년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이 59.6% 2024년이 약 3% 2025년이 46%에서 이것도 양극재 5대 천황의 향후 3년, 2025년까지 영업이익 성장률이 약 50%대, 50% 초, 중반이 굉장히 견조한 영업이익 성장률이 나오고요 계속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로만 봤을 때는 포스코퓨체M이 3년 동안 매출의 증가율 평균치가 가장 높습니다 포스코퓨체M, 코스모신소재, LNF, 에코프로비M 물론 에코프로비M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네이버 컨센서스를 했는데 네이버 컨센서스가 너무 에코프로비M에 대해서 박하게 나온 거 아니냐 그렇게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거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만 그냥 객관적으로 네이버 컨센트 나온 거가 가장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저는 그냥 네이버 컨센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에코프로비M도 얼마든지 실적 추정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말씀드리고요 현재 이 수치로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포스코퓨체M의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다 3년치 영업이익 증가율도 70% 넘는 증가율로 5대 천황의 평균 50% 초중반대보다 훨씬 뛰어넘는 포스코퓨체M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다 그렇게 양극재단에서는 한 종목을 실적 증가율만 봤을 때는 포스코퓨체M을 꼽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셀과 소재단 그리고 원자재까지 합쳐서 보시면 역시나 셀과 소재단에서 2023년 평균치는 워낙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 석유학 사업부의 적자 때문에 올해 매출 증가율이 역성장이 나오고 포스코홀딩스도 아까 말씀드린 그 비용을 떨구는 문제 때문에 연간으로는 매출에서 사실 조금 깎이는 부분 그래서 사실 에코프로나 삼성 SDI나 LG에너지솔루션 3개의 업체만 봤을 때는 역시나 압도적으로 2023년에는 에코프로의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2024년으로 가면 에코프로랑 LG에너지솔루션의 매출 증가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2025년으로 가면 역시나 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가 좋습니다 그래서 매출로만 봤을 때는 3년의 평균 성장률이 에코프로가 가장 압도적으로 좋고요 두 번째는 역시 LG에너지솔루션이 LG에너지솔루션이 굉장히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매출 성장률이 35%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요 에코프로 3년 매출 성장률 또한 47%에 굉장히 견조한 매출 성장률이 나온다 그래서 셀과 원자재단에서는 매출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랑 LG에너지솔루션 이익의 측면으로 보면요 이익이 에코프로는 2025년도 지금 영업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지금 이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2025년 에코프로의 2025년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낮게 잡혀 있어서 3년 평균치가 50%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충분히 상향의 여지가 남아있다 좀 말씀드리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한 150% 넘는 영업이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서 LG에너지솔루션의 3년치 향후 3년치의 평균이 92%가 나온다는 점 그래서 이익 증가율 측면에서도 에코프로와 LG에너지솔루션이 압도적으로 좀 좋은 호실적을 기록할 것 같아서 2차전지 실적 증가율 배터리 셀과 원자재를 합쳐서는 에코프로와 LG에너지솔루션이 아마 대장의 역할 실적 성장 측면에서 가장 높은 실적 성장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음극제 도전제단 말씀드리면 대주전자 재료가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져서 많이 힘드실 걸로 압니다 하지만 대주전자의 매출 증가율을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15%밖에 안 되지만 내년에 99% 내후년에 112% 그래서 3년 동안 매출 성장률이 나노신소재보다 높은 75%의 3년 동안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성장률 또한 올해 76% 내년에 155% 내후년에 141% 그래서 3년 평균이 약 120% 후반 정도 될 정도로 대주전자 재료가 매출 증가율이나 영업이익 증가율에서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를 음극제 도전제단에서 탑픽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가 역시나 이제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신소재가 매출 평균은 약 65% 영업이익 평균은 한 50%대 중후반이 나올 것 같아서 2차전지 소재단에서 음극제 도전제 관련돼서는 대주전자 재료랑 나노신소재가 좀 좋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지금 배터리 셀, 양극제, 원자재, 소재 이 정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번에는 셀 기업부터 좀 한번 볼까요? 셀단에서는 PEG 값으로 딱 요약이 되는데요 PEG는 원래는 피터린치가 고안한 개념으로 PER을 EPS 한 주가 벌어들이는 순위의 성장률로 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거 딱 원칙대로 가져왔습니다 1위일 때 기준이고 맞습니다 1위 기준입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투자 매력이 있는 거고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보다 높아지면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위 기준입니다 자 LGN수부터 보겠습니다 2023년 EPS 성장률이 173%고요 이거를 현재 2023년 PER로 나누면 PEG 값은 0.36배가 나옵니다 이것도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수치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는 PER 값도 그날그날 주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EPS 성장률도 네이버 추정치가 상당히 자주 바뀌는 네이버 추정치가 얼마나 자주 바뀌는 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5월 9일자 종가 기준으로 EPS 성장률과 PER 값을 반영했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023년 PEG 값이 0.36배가 나오고요 2024년 PEG는 0.68배 2025년 PEG는 0.45배 그래서 LGN수로 같은 경우는 향후 3년치가 워낙 EPS 성장률이 연평균 EPS 성장률 자체가 약 10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PEG 값은 EPS의 성장률이 주가 상승률보다 더 높기 때문에 PEG 값이 1보다 낮은 평균치 0.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삼성 SDR 같은 경우는 EPS 성장률이 올해 같은 경우는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23년 PEG가 3.5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내년에 2024년 EPS 성장률이 21% 2025년 EPS 성장률이 26%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R에도 올해는 엄청나게 높은 3.5의 PEG 값에서 내년에 0.89배 내후년에 0.57배까지 빠지면서 EPS의 성장률이 높아짐에 따라 삼성 SDR의 PEG 값이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올해는 EPS 성장률이 마이너스 40% 역성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EPS 성장률이 급격하게 91.5%까지 올라와서 0.100까지 떨어지고요 내후년에는 37.2%의 EPS 성장률을 예상하기 때문에 PEG 값이 0.200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과 내후년에 PEG 값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을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도 이 PEG 값을 체크하면서 저는 굳이 팔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SK온의 흑자 전환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계속 늦어지고는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보면 포스코딩스랑 에코프로가 있는데요 포스코딩스 같은 경우는 EPS 성장률의 변화가 좀 큽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4.6% EPS가 성장하고 내년에 약 18%의 EPS 성장은 내년이 포스코딩스로는 굉장히 EPS 성장률이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딩스는 올해 PEG 값이 2.1, 내년에 0.46, 2025년에 1.29배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PEG 값이 올해 EPS 성장률이 거의 90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2023년 올해 PEG 값으로는 0.05배까지 엄청나게 낮은 수치가 나오고요 조금 이거는 일회성 요인이 좀 있는 것 같고 일회성 요인이라기보다는 기저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2024년에 정상적인 PEG 값이 나오는데 EPS가 35% 성장해서 0.9배가 나오고요 제가 이거 2025년은 또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이슈가 돼가지고 일부러 공란으로 놔뒀는데요 이게 지금 네이버 추정치로는 지금 2024년 EPS가 18,800원대인데요 지금 네이버가 왜 이렇게 추정치를 낮게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2025년 네이버 추정치 EPS를 8,713원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역성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2024년에 평균치만 성장한다고 치면 2025년도 PEG 값도 약 1배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셀과 원자재 단에서 가장 좀 PEG 값,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역시나 LG 앤솔과 에코프로가 되겠습니다 자 셀하고 원자재 봤고요 그러면 지금 양극재하고 소재 기업들 한꺼번에 묶어서 밸류에이션 볼까요? 묶어서 보십시오 그럼 일단 먼저 양극재부터 보겠습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는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가 2023년 PEG가 0.88배, 2024년 PEG가 0.17배 2024년 PEG가 0.17배까지 급격하게 낮아지는 건 워낙 2024년 EPS 성장률이 약 79.1%로 굉장히 좋은 EPS 성장률이 나오고요 2025년 EPS 성장률 또한 43% 성장하면서 LG화학이 좀 가장 이상적으로 지금 0.88배 올해 PEG 값에서 내년에 0.17배, 2025년에 0.22배로 연평균 0.3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PEG 값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코스모 신소재의 EPS 성장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61배인데 워낙 PER 값이 높기 때문에 올해 PEG 값이 1.86배입니다 사실 1.86배로 보면 팔아야 되는 시점은 맞는 거죠 아무리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 PEG 값으로 봤을 때는 다소 부담되는 수준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2024년 PEG가 1.3배까지 떨어지고요 그거는 역시나 2023년, 2024년 코스모 신소재의 EPS가 56% 성장하기 때문에 1.3배까지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2025년, 이 추정치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서 제가 일부러 뺐는데 2025년 EPS 성장률이 2024년 정도 수준만 유지한다 치면 코스모 신소재의 2025년 PEG 값도 1배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포스코 퓨처엠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숫자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2023년 올해도 0.78배로 가장 낮고요, PEG 값이 그 이유는 EPS가 121% 성장하고요 2024년 PEG 값이 0.8배 왜냐하면 2023년 EPS 성장률은 68%로 다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1배 미만이라는 거고요 2025년에도 EPS 성장률이 6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0.5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PEG 값의 평균치가 한 0.6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1배 미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은 2023년 PEG가 1.15배 2024년 PEG가 2024년 EPS 성장률이 한 4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해서 2024년 PEG가 딱 1배가 됩니다 근데 2025년에 또 이것도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네이버 실적 추정치가 잘못됐다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서 그냥 네이버 추정치로만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추정치로 2025년 EPS 성장률이 39%가 나옵니다 그러면 39% 기준으로 하면 0.8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3년치 평균은 1배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LNF가 올해 실적 추정 기준으로 2.3배로 가장 높고요 근데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2024년과 2025년에 평균 EPS 성장률이 50%가 넘기 때문에 55%가 넘기 때문에 2024년에 LNF가 PEG 값이 0.3배 2025년에도 0.3배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밸류에이션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력적인 기업은 어디라고 보세요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기업은 LG화학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LNF도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내년과 내후년을 보았을 때는 근데 평균치가 가장 낮은 거는 역시나 압도적으로 LG화학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딱 한 종목을 고르면 저는 LG화학을 고르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호팡 중에 좀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한데 이게 워낙 기술 변화가 심한 상황이다 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가 계속 나와요 궁금해요 3월달 전기차 동향 좀 말씀드리면 3월달 전체 전기차 침투율이 제일 중요한데 14%대 침투율입니다 여전히 신차 기준입니다 옛날 휘발유 경유차를 다 합치면 10% 밑으로 떨어질 것 같고요 전기차 침투율 14%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3배, 4배 성장 여력이 남아있는 거죠 50%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지역별로 나눠서 보면 우리가 주력으로 해야 되는 미국과 유럽 시장을 봤을 때 3월달 기준으로 미국은 여전히 7.9% 유럽은 20.8%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에서 좀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27% 침투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 전체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 56.5기가와트시를 기록했는데요 나라별로 성장률이 제일 중요하겠죠 중국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 35% 성장했고요 유럽이 28% 유럽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8%는 굉장히 견조한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70% 이상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할 거로 보는 미국 시장이 배터리 출하량이 42% 출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출하량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35.2% 여전히 견조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글로벌 중국을 제외한 배터리 출하량에서 역시나 LG 앤솔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전년 대비 25.7% 성장했고요 다만 CETL이 LG 앤솔과 출하량 자체는 조금 차이 나지만 78% 전년 대비 성장했다는 것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특징적인 게 3월 글로벌 중국을 제외하고 SK온하고 SDI가 5등, 6등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SDI의 약진이 굉장히 눈부십니다 SDI 중국 제외 전체 출하량은 2.8기가 와트시고요 전년 대비 성장률이 46%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거를 미국과 한번 유럽으로 쪼개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보면 역시나 LG 앤솔이 전년 대비 75% 성장했고요 다만 파나소닉이 압도적인 테슬라형 물량 때문에 파나소닉이 미국에서는 1등입니다 파나소닉이 미국에서 1등이고 2등이 LG 앤솔인데 전년 대비 말씀드린 대로 75% 성장했고요 미국에서도 CATL과 SDI 약진이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CATL이 60.4% 성장했고요 SDI가 263% 성장했습니다 SDI와 CATL의 출하량 차이는 0.1기가 와트시 차이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고요 3월달 유럽의 성장을 보면 유럽에서 아까 28% 성장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압도적으로 LG 앤솔이 LG 앤솔이 6.4기가 와트시로 전년 대비 18% 성장하면서 1등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에서도 CATL이 굉장히 성장률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CATL이 4.4기가 와트시로 전년 대비 86% 성장하면서 LG 앤솔하고 2기가 와트시로 차이를 줄이고 있다는 게 우려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역시나 유럽에서도 굉장히 약진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가 지금 1.5기가 와트시로 유럽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원래 3위는 SK온이었는데 SK온을 제치고 삼성 SDI가 전 월드에 비 49% 성장하면서 1.5기가 와트시를 기록하면서 특징을 말씀드리면 삼성 SDI가 북미하고 유럽에서 약진했다 그리고 북미하고 유럽에서 여전히 CATL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는 있지만 LG 앤솔이 좀 압도적으로 1등이다 좀 그렇게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가 큰 폭으로 빨리 지금 성장할 거라는데 이견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성장을 당겨오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놓고 논란이 많은데 투자할 때 그래서 또 주의가 좀 필요한 거고요 산업이 그냥 성장한다고 해서 주가가 무뚝대고 계속 따라서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리스크 요인, 점검해야 될 내용들 있으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지금 유럽하고 북미에서도 지금 BYD의 배터리를 쓰겠다, CAT의 배터리를 쓰겠다는 일부 유럽 차종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서 유럽 시장 점유율을 일부 이탈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팩트체크가 필요한 것 같고 중국 관련돼서 보조금 제도가 일부 주정부에서 부활하는 문제로 인해서 중국 차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경우 또 이 부분이 유럽이나 북미에 일부 진출하는 일부 저가 차종에 진출할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또 일부 소위 말하는 3천만 원대 미만 차종에서는 저희 배터리를 탑재하는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부담이 그래서 점유율 측면에서 좀 전기차 중국을 제외한 북미하고 유럽에서 자꾸 저가형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부분이 완성차 시장 침투율 측면이나 경쟁률 측면에서 좀 저희 배터리를 쓰는 업체들한테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합작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태면 IRA 기준으로 하면 거기에 사용하는 원료라든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그런 거를 중국에서 가져와가지고는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CATL이 아마 그 합작법인의 형태를 꼼수로 부려서 완전히 미국의 어떻게 보면 종속적인 그러니까 CATL 기술을 다 제공하고 모든 투자는 포드가 제공한다고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단에서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로 CATL과 포드의 합작법인 실제 팩트로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또 엄청 큰 우려 요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국내 업체들한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주가가 흔히 미래성장에 당겨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그럼 얼마를 당겨왔느냐 이겨놓고 의견이 분분하단 말이에요 이 논란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김대표님은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어떤 리포트에는 2030년 거에 대한 실적까지 반영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일부 개별 기업단에서 밸류에이션 측면을 보면 사실은 PG값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PG값이 1은 너무 보수적으로 작은 것 같고요 이 PG값이 1.5가 넘는 기업들은 2025년 3년치의 실적 추정책을 당겨와서 지금의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PG값이 1.5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계속 관심이 엄청나게 많은 에코프로 비엠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퓨첸 LG화 같은 기업들은 3년의 평균값을 보면 물론 실적 추정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평균치만 봤을 때는 여전히 1 미만이기 때문에 2025년, 26년의 실적을 당겨왔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리하다고 보시면 좀 너무 무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30년까지 미래의 성장을 다 당겨왔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으시는 거군요 네, 2030년까지의 실적을 당겨왔다는 것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우리가 과거에 보면 사실 어떨 때 70% 넘게 조정이 와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한 거죠 이런 어떤 그런 성장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차전지만 예외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매출 성장률 지금의 2차전지 향후 3년, 4년치의 매출 성장률로 비교했을 때 당연히 지금 2차전지의 매출 성장률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양극제 업체를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장기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제 수주 계약만 해도 90조가 넘거든요 은극제까지 포함하면 93조가 되고요 이 93조라는 게 포스코 퓨처엠이 좋든 싫든 간에 바인딩 계약이라는 거죠 향후 계약 기간을 보면 2032년까지 매출이 확보가 돼 있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 주신 IT가 성장했을 때보다는 월등히 더 실적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소 단기적으로 빠르게 주가에 반영될 수도 있지만 장기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삼성전자의 과거 사례를 더 뛰어넘는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투자 요령이라고 할까요? 조정받을 때, 최근에 상반기 때처럼 막 올라갈 때 아직 대세 하락이 오지는 않았다고 보니까 좀 성급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내리막을 탈 때 이렇게 국면마다 투자하는 방법론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비싸게 사신 분 입장에서는 지금 딱 시점에서 굉장히 고점 대비 30% 빠졌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괴로우실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아까도 제일 첫 번에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라고 하면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서 5년 정도 투자를 하려면 한 번에 예를 들어 내가 저만 해도 예를 들어 양극재 관련된 회사를 1억을 산다 그럼 최소한 20번 넘게 나눠서 사거든요 천만 원 기준으로 하면 못해도 한 5번 정도는 나눠서 사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나눠서 사는 시기가 제가 산 기준으로 올라가면 그건 제 몫이 아닌 거죠 그리고 내려가면 그럴 때마다 내려갈 때마다 계속 분할로 사야 되는 거고요 그 내려가는 거의 기준은 최소한 내가 산 가격에서 저는 1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2차전지 주식은 많이 팔고 반도체 주식을 많이 사요 이게 숫자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정확한 수치로는 제가 확인이 좀 어렵긴 한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보면 삼성전자는 거래일 기준으로 3거래일을 제외하고 한 달 내내 약 17일 정도 계속 순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 3일은 팔았지만 하이닉스도 한 달 내내 20거래일 정도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올해 실적은 안 좋을 건 너무 잘 알고 있고 내년에 실적이 좋을 거라고 확인이 아니라 예상하고 사는 건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확실하게 반등이 나오고 서버, PC, 휴대폰에서 재고가 줄어드는 지금 재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재고가 2주에서 4주인데 많이 줄었다고는 해요 그 재고의 소진 기간이 단축됐다고는 하지만 서버 같은 경우는 여전히 6주에서 8주가 나오고요 정상 재고 2주에서 4주 범위를 넘어 쓰는 거죠 PC 같은 경우도 7주에서 8주 그다음에 그나마 제일 최근에 휴대폰이 잘 팔리면서 휴대폰도 정상 재고를 약 1주에서 2주 정도 넘는 다 지금 재고가 완연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물론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는 업종을 개인 투자자가 따라 사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경기 민감제 성격을 띄고 지금 매크로 경기가 완전히 바닷건에서 좋아진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확인하고 사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도 사실은 생각보다 예전과는 다르게 수급의 연속성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한 달 동안 계속 순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추세가 계속 계속될지는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2차전지 팔고 반도체 사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외국인이 2차전지로 엄청 수익을 많이 내서 판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2차전지가 단기간에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조금 가격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차전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나게 해외 IR이 잘 돼서 그렇게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전체 K배터리, K2차전지가 연평균 33% 넘는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고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글로벌로 탑1,2를 달리는 골드만삭스에서 그런 리포트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외국인의 시각도 언제든지 다시 전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 투자는 안 되니까 만약에 배터리라든가 이런 거 투자하려면 ETF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2차전지 ETF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퇴직연금, IRP 계좌로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2차전지 ETF 세 가지가 있는데요 코덱스 2차전지 산업,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든 ETF고요 두 번째는 미래세 자산운용에서 만든 타이거 2차전지 테마 세 번째는 신한솔, 신한자산운용에서 만든 신한솔 2차전지 소부장 ETF가 있습니다 먼저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는 이것도 네이버 증권의 국내 증시의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이라고 치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ETF 안에 어떤 종목을 담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코스코 퓨처엠, 삼성 SDI, 에코프로BM,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이게 상위 5개고요 이거는 코덱스 2차전지 산업입니다 그다음에 타이거 2차전지 산업의 핵심 5개 종목을 보겠습니다 타이거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가장 비중 높은 거는 역시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BM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코덱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BM,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그러니까 양극재랑 셀단이 비중이 높고요 그중에 SDI하고 SK이노베이션의 비중이 높고요 코덱스 같은 경우는 타이거 2차전지는 에코프로하고 LG에너지솔루션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삼성 SDI고 SK이노베이션의 주가 상승률이 더 좋을 거냐 타이거 2차전지가 더 많이 담은 에코프로랑 LG에너지솔루션이 좋을 거냐 극명을 갈리는 거죠 극명을 갈리는 거고 근데 재미난 거는 코덱스 2차전지에도 상위 종목 10개까지 봐도 원자재단의 광물에 포스코홀딩스가 아예 없습니다 타이거 2차전지도 상위 10개, 1등부터 10등까지의 포스코홀딩스가 없습니다 근데 신한 소울 2차전지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한 달도 안 된 따끈따끈한 소울 2차전지 소부장 ETF는 1등이 에코프로고요 2등이 에코프로 BM 3등이 포스코 퓨처M 4등이 LNF 5등의 포스코홀딩스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가 비슷하기도 하지만 좀 다르기도 하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주력 종목들이 들어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주력 종목들이 전망이 좋겠다고 판단이 들면 그 ETF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전지 투자자들 요새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방송 나가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일단 주가가 30% 이상 빠져서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고요 그 부분 너무 공감하고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본인이 투자한 종목만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양극제 에코프로비엠 너무 좋은 거 알겠고 원자재단의 에코프로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같이 성장해야지 2차전지 전체 시장이 파이가 커지는 건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 외에 다른 종목을 얘기하면 너무 심하게 욕을 하시거든요 안 좋게 얘기하고 그래서 사실은 2차전지 양극제 셀 소재단의 음극제 도저인데 같이 저는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극제가 비싸다는 게 아니라요 주가 측면에서 단기간에 제일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원자재단의 에코프로도 그렇고 단기간에 가격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부담되는 건 맞으니까 설사 내가 투자한 종목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걸 무작정 욕할 게 아니라 그 의견의 논리적인 근거가 뭔지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숫자도 계속 매출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전기차 침투율이 어떻게 되는지 영업익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PG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투자한 종목 외에 다른 LNF의 동향이 어떤지 포스코 퓨처엠의 동향이 어떤지도 알으셔야지 그렇게 좋아하시는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에 대한 성장률도 상대적인 비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딱 소위 말하는 8대 종목에만 너무 꽂히셔가지고 8대 종목만 너무 보시면 전체적인 큰 흐름을 못 보시니까 그런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8대 종목이 너무 좋은데 8대 종목 외에 다른 종목들의 흐름도 충분히 체크하셔야 된다 그리고 8대 종목 외에 다른 종목을 얘기한다고 그렇게 너무 비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